잠 오지? 나 너무 쉬워 한 2시간 잤나? 응 그 밖에 안 잤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우리 약간 야행성이잖아 근데 이게 기차가 아침에 타야 되잖아 근데 우리한테 딱이야 이게 진짜로 왜왜? 어? 자면 사갈 수 있어 아무튼 어 진짜? 제가 커피 한잔 할래? 어 나 잠이 와서 커피 마시고 물 사 가야 하고 싶은데? 물? 어 여기 사자 일단 선생님 끊었어? 어 열타 많아? 아니 하루에 이거 내려가는 거 한대 어? 평일이라서 됐나보다 예매가 예매 힘들게 했지 아 진짜? 어 이 상이 엄청 상쾌해 왜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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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거 봤었거든 인터넷에서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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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도 있다 TV 이거 의자 이런 것도 있고 어 너무 좋은 게 있다 찜질방 냄새 아니야? 찜질방 냄새? 약간 그렇네 어 그래서 생각보다 그래도 좀 쾌적한데? 아 너무 좋은데? 뭐 막 누워서 자야 이렇게 좀 좀 뭐 베개일 거 같은데? 저 베개가 없으니까 진짜 자실팍 뭘 가져오셔야 되네 이런 거 와 근데 이거 좋네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런 데 풍경도 보면서 가야지 자기가 그거 다 두면은 아니지 이거 햇볕이 되게 좋다 아니 햇볕을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풍경을 보면서 가야 되네 아니 내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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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고 아니 이거 얼마야? 한 7만원 정도? 사람 다? 아니 아니 3명 근데 난 귀찮다면은 어 사실 뭐 그렇게 먹고 싶잖아 근데 이번에는 예산가니까 그렇지 어 안 먹었는데 원래는 귀찮으면은 꼭 뭐 먹어 아시는 분들이 기차장 꼭 먹는 분들 계실 거야 아 뭐 오징어라든지 계란이 가든지 이런 줄 알지 근데 내가 이거 봤다 했잖아 인터넷에서 근데 한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이렇게 누워서 잘 수 있는 기차라고 하더라고 맞지? 그렇게 적혀있던데? 세계 최초 혼돌 혼돌 기차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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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시나? 어? 저 왕이 장 여기 혼돌이야 장수왕 별 다섯 개로 아 여기는 좀 겨울에 와야지 증명으로 보기다 그새 증명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겨울에 왔을 때 약간 이게 온도를 하면서 뜨뜻하게 내가 볼 때는 약간 목베기 같은 거를 들고 와서 누워서 어 그래서 이게 좀 엉덩이가 베개하고 저기 앉을까봐 저기 의자에 앉아야 돼 앉아 아니 난 그렇게 듣고 싶어가지고 저 필요 없어 자야 되니까 너무 좋아 으흠 누구야 아 아니 나 되려나? 난 되지 어 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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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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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입에 딱인데? 아 진짜? 응. 이거 약간 진짜 돈까스 같아. 돈까스 튀김. 얼마인데? 3,500원. 괜찮다. 이거 다 먹을게요. 나 자기 마라 한 번 먹어보고 싶었나? 응. 또 댓글 달린다. 한 번도 안 돼. 저번에 국수집에서 그랬잖아. 나는 이거 솔직히 약간 처음에는 걱정했는 게 너무 튀김이 돋고 너무 헤비하고 느끼하고 기름기 너무 많고 약간 그럴까 봐 했는데 치즈아 맛있다 이거는. 이 금고시 맛있어서. 응. 둘 다. 먹ista. 치즈아. 와구. 크Unis다가 sighs my version of G50St Everyday. 녹색깔드에 라이거 caveatn hope. 야과 인식들은 그냥 부끄럽니까? 나는 이게 후년 돼지 모듬 나는 이게 구인 줄 알았거든? 약간 족발처럼 나왔는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약간 덥고 낮에부터 구워먹고 기름 튀고 하는데 그리고 나는 족발처럼 되어 있는 것도 처음 먹어보니까 여기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그런 느낌? 근데 나 사실 이런 보석 있잖아 좀 무서운데 한번 도전해볼게 간장, 까리, 전골 근데 이게 그냥 곱창 전골이랑 좀 다른 것 같아 간장에다가 까리가 여기 예산 그거잖아 약간 찜닭 같은 느낌이 살짝 나면서 그때 우리 먹었던 찜닭 진짜 맛있었거든? 떡볶이 비속무리하기도 하고 뭔가 좀 느낌이 훈제 맛이 나네 근데 혼혈내는 맛이 나서 좀 잡내나 이런 거는 좀 안 나는 것 같아 당연히 막걸리 마신다고? 응 나는 막걸리를 좋아해 각자 따라 먹자고 응 좋다 응 나는 맥주다 아니 시원하게 맥주를 마시지 왜 막걸리를 마시는 거야? 아직 낮에 아니 막걸리를 시원한데 맥주 시원한 거랑 막걸리 시원한 거랑 달라? 근데 이 청량감에 좀 차이가 있다고 해야 되나? 내가 진짜 브이로그에서도 그렇고 먹방에서도 그렇고 술 잘 안 먹잖아 특히 이렇게 식당 같은 데 와서는 근데 이렇게 또 기차를 타고 오니까 술도 마실 수 있고 좋네 맞아 맞아 잘 못 먹었잖아 맨날 찹땜에 더운데 딱 한 잔 하니까 좋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간장 베이스의 음식들 있잖아 뭐 찜닭이라든지 근데 거기에 곱창이 들어가 있는 거기 이제 까리고추 응 사실 솔직하게 곱창 먹으리까지 오는 것처럼 오버 아닌가? 응 그런 생각을 했었어 응 왜냐면 동네마다 있는 게 곱창집이고 집 앞에서도 먹을 수 있잖아 응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족발 비순무리하게 이런 풍연돼지 모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전골도 있고 각자 뭐 볶음 뭐 국수 국밥 이렇게 이 여섯 개의 집에 각자 다른 곱창 돼지 곱창 음식들이 있거든 그래서 되게 좀 아 이러면 와볼만 하다 이런 생각에다가 이렇게 좀 이 야장 감성 어 이걸로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 응 근데 나는 솔직히 응 개인적으로 홍제 음식을 다 안 좋아해 이거는 뭐 홍제를 안 좋아하시는 분은 다른 걸 시키셔야 될 것 같아 응 왜냐면 홍제 향이 있으니까 응 그 말인즉슨 먹기 싫다 지금 아 아니 이거는 솔직한 취향 차이 취향 차이니까 이게 이게 뭐 맛이 있다 보다 이런 걸 논하기 전에 그냥 홍제 자체를 제가 안 좋아해 응 응 말을 하지 약간 근데 생각을 못 했어 홍제 그 홍제 오리 뭐 홍제 족발 이런 것처럼 홍제 맛이 그렇게 막 인위적으로 강하게 나진 않는데 아 아니면 뭐 구이 좀 먹을래 아니 배불러 근데 거기 밑반찬을 응 이것도 전수해 주셨을까 가지가 진짜 맛있다 아 이거 밑반찬 전수해 주셨는지 전수해 주셨는지 응 가지가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네 다른 가게에도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응 화면에 좀 잘 나오려고 응 더운데 여기 있으니까 조금 덥긴 하다 그치 뭐 그렇게 막 미친듯이 덥고 이런 건 아니긴 한데 불에 켜가지고 아니 근데 나는 그래 저희 안에서 먹을 거면 응 이 야장 감성을 못 느끼잖아 응 그럼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냐는 거지 난 그래서 더운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어요 먹어야 된다 생각을 해 근데 밤에 와서 야장에서 먹어야 되거든 아니 그 기차가 5시 50분이라서 근데 원래 우리가 예당호 와서 그 예당호 도는 이렇게 열차가 있더라고 응 그걸 타려고 했는데 오늘 패스 왜 너무 더워 지금 어딜 가든 이렇게 밖에 이렇게 돌면 덥지 응 좀 더워 좀 더워 한번 더워 한번 더워 또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